근데 너의 이름을 왜 백절기, 아니 백설아로 지었대? 아, 우리 엄마가 나 낳기 전에 태몽을 꿨는데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살아있다고? 문장 독사과를 모이러 가야겠다 입 먹어봐요 근데 엄마가 그 뒤로는 잠에서 깼대 아, 그 뒷내용은 모른다고? 내가 독사과를 준 게 아니라 천재사과를 줬네? 독사과로 죽었어야 하는데 천재사과까지 먹고 살아있다니 쟤가 뭐가 예쁜 거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이라인을 좀 다르게 그려볼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 백설공주입니다 아니, 뭐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나다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리라 아, 이제 죽었겠지? 구독 괜찮아요? 마녀의 짓이구만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마녀의 저주는 풀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그게 뭔데요? 그건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뭐야? 사람 쓰러졌어요? 어? 괜찮으세요? 어머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다! 도와주세요! 구독! 이제 백설공주가 죽었으니까 진짜 거울한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냐고 물어봐야겠군 그래 그래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라고? 이 바보 같은 거울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함께 걸어가요 최석이는 새 고맙습니다.